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눕니다. 6월절 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제 십자가를 질,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는 이 본문에 나온 걸 중심으로 성경 구절을 풀어서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이 발을 씻기시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2절에 보시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나옵니다. 우리 예수를 예수님을 유다가 팔은 건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생각을 누가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주었어요. 보면 예수님을 파는 것은 죄죠. 죄악된 생각을 하도록 부추기는 게 누구라고 합니까? 마귀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특별히 관심이 많은 곳이 어느 곳이에요? 유다가 신경을 쓰는 곳. 돈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비싼 향류를 예수님 발에 부었잖아요. 그 향류가 1년치 수입이에요. 여러분들 1년 벌은 돈을 예수님 앞에 쏟아서 없어지게 했다고요. 마리아가 그랬더니 그걸 보고 유다가 그러잖아요. 저걸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사람의 이면에 생각까지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시죠? 유다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그 돈을 팔아서 돈계에 넣어놓으면 그것을 훔쳐가려고. 그렇게 돈에 관심이 많고 욕심이 많아요. 탐욕이죠. 그래서 유다의 약점은 돈이었어요. 돈 때문에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데 마귀는 사람의 약점을 건드려요. 그걸 살살살살 건드려서 그 약점 때문에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을 보셔야 돼요. 나는 약점이 뭔가? 나는 무엇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걸 막는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그 약점을 누가 귀신같이 안다고요?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그걸 살살살살 부추기면 끌려가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유다는 탐욕의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제자들이 모여서 만찬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여기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22장에는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누가 크냐? 예수님 오른쪽 자리에 누가 앉고 왼쪽 자리에 누가 앉는가? 그건 논쟁을 하면서 논쟁을 했다는 건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자기 주장을 세게 얘기를 한 거죠. 다투다시피 그렇게 그냥 내가 오른쪽 자리에 앉을 거야. 아니야, 네가 뭐냐 이러면서 자리 가지고 다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잖아요. 내 이름은 예수님이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마음에는 돈에 가 있고 자리에 가 있어요. 이것을 보는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까지 공생회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먹고 자고 다니면서 같이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보여주셨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해야 될 말은 다 하셨다고요. 다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같이 다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몸소 이제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배아의 물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식히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4절로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겉옷을 벗으시고요. 수건을 허리에 두릅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른다는 것은 종이 일을 할 때 수건을 허리에 딱 두르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발을 씻으셔도 되는데 그런 또 의미 있는 행동을 하시잖아요. 종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딱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샌더를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조금 모래가 많은, 먼지가 많은 지형이죠. 그래서 샌더를 씻고 밖에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발이 더러워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발을 씻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노예 종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반드시 그 발을 씻어줍니다. 누가 합니까? 종이 합니다.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비천한 자가 하는 겁니다. 이 비천한 자가 하는 이 행동을 누가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높은 자리 생각하고 높은 데 앉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몸소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다른 제자들은 좀 순한가 봐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할 행동은 아닌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네? 하면서 의아해하고 감정 놀라고 있지만 표현을 안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표현을 참 잘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왜 내 발을 씻어요? 예수님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앞에 잠깐 보시면 베드로가 이러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해요. 주님 난 발 안 씻을 거예요. 내 발 씻지 마시오. 절대로. 어떻게 눕고 눕으신 예수님이 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경우에 맞지 않고 상식이 맞지 않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베드로는 이렇게 고집을 합니다. 예수님이 씻어주면 무슨 뜻이 계신가? 이게 뭐지? 하고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 저는 안 씻을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여기에서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로 알고 선생으로 알고 라비로 아는데 사람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가장 정확하게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는 모르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받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니까 이 베드로가 또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렇게 말 안 하고 베드로는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결정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그러죠. 예수님 발 씻기면 그냥 가만히 있은데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강한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왜 예수님이 절대로 내 발을 씻겨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베드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나는 섬기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섬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거예요? 조금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도해요.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호령해요. 책망해요. 컨트롤하죠. 떵떵거리죠. 그게 높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평생 보고들어 자라 살아오면서 본 게 그거라서 섬긴다는 개념을 그걸 섬긴다는 말은 알아도 예수님이 하신 거 보면서도 예수님은 늘 저렇게 하시는 분 예수님은 얼마나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고 다정하게 하고 얼마나 섬기는 그 마음으로 평생 사셨는데도 예수님은 저렇게 사시는 분이라 생각하고 세상에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이 조그만 지위가 있고 조그만 직책이 있고 직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해라 말라 명령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호령하고 책망하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높은 사람은 그러는지 아는 거지 낮은 자의 자리에서 저 종이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가치관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깨뜨려 부시기 위해서 이 종이 하는 일을 감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하에 물을 직접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너희가 아느냐 이 의미를 알라는 거죠. 발을 씻기는 이 의미를 알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높고 높은 자리를 버리고 죄인이 되셨잖아요. 낮아지셨잖아요. 힘이 없어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죄가 있어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1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온 인류를 구하는 길은 본인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호령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상을 죽이다고 저주할 수도 있는 그 굉장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버리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가장 처참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하실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구하는 것은 그러기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 높은 자리만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자리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죠. 내가 종이 되어 내가 죄인이 되어서 가장 천한 자리에서 하는 그 일이 우리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는 자리 따지지 말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위하여 해야 하는 일은 귀천을 따지지 않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얼마나 했는지 평생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마지막으로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친히 발을 씻기는 그 시절에 볼 수 없었던 광경을 보여준 거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종의 자리에서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것은 본인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상대방을 위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제자의 돌이라 성도의 돌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제자 훈련을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설명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게 하려 함이니라 머리로 알아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많은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걸 감당할 때 나도 모르게 옛날의 습관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의료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면 우리 직분자들이 나와서 참 많이 봉사합니다. 믿음 없고 주님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나와서 안내를 하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내가 얼핏 지나가면서 어떤 한 분 하는 것을 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딱 서가지고 그 줄 좀 똑바로 서 어떤 사람이 와서 살짝이로 끼어들려 하잖아요. 되게 배기 싫죠.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너는 그따위로 하냐고 네 그렇게 끼어들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냥 면박을 줘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나중에 나한테 찾아와서 지가 언제 그렇게 완전 찼다고 그렇게 큰소리로 사람 미안하게 하냐고 막 굉장히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믿음으로 봉사는 하는데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그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은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뭘 하나라도 더 해줄까 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할 때도 얼마나 불편할까 내가 저 환자의 불편함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어떻게 다른 사람의 발만 늘 씻어주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라 행동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내할 때 깨어드는 거 뵈기 싫어도 예수님의 마음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극렬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2년마다 한 번씩 오시는 분 3년에 한 번씩 오시는 분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요. 저분이 믿음 없다가 중국에서는 어제 교회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저렇게 살기 바쁘고 일하기 바쁜데 그래도 교회를 기억해서 이렇게 와주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이름표를 모두가 다 이렇게 달아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성도가 1년에 한 번 오는 성도 하면 몇 천명이 되니까 몇 천명의 이름표를 다 진열할 수가 없으니까 6개월 동안 안 나오시는 분의 이름표는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2년에 한 번 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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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2년에 2년 만에 왔어요. 이름표가 없죠.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2년 동안 저 지방에서 일하면서 내가 얼마나 오고 싶었는데 주인이 안 내보내줘서 못 오고 내가 일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못 왔는데 이렇게 내가 한중사랑교회 그리워하면서 가기 전에 그때 내가 저기 헌금도 많이 냈는데 이렇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한중사랑교회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내 이름표를 왜 없앴냐고 그래서 6개월마다 없앱니다. 이랬더니 너무 시험 들어가지고 가는데 막 빠지고 이러니까 안내하시는 분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나한테 욕한다고 욕을 얼마나 했겠어요. 안내하는 집사님 탓이라고 제가 가서 자매님 너무너무 미안해요. 우리가 몰랐죠. 이렇게 오실 줄 알았으면 미리 내놨을 텐데 근데 이렇게 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니까 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진짜 맨발로 가는 사람 쫓아나가지고 붙들어가지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달래들고 해서 마음을 풀어드린 그렇죠. 우리 교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알아요. 이러면서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미리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이 발을 씻어주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남으시기 바랍니다. 세치기 하는 거 보기 싫죠. 그럼 좋게 말해. 우리가 나중에 왔으니까 다른 사람 기다리니까 순서 지키면 참 좋겠죠. 이래 말하면 되잖아요. 좋게. 너 왜 세치기 해. 이렇게 하지만 우리 순서를 지키면 참 좋겠죠. 그래서 그 사람 순서 지키게다 하면서 거기 있는 딴 사람 귀도 안 거슬리게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는 말을 명령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도 이제 말이 좀 딱딱한데 그래서 참 그 말을 신경을 쓰고 제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 이쁘게 하려고 되게 애를 쓰거든요. 이건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령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너 왜 이래. 비난하고 비방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좀 나쁘게 어렵게 하면 아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얼마나 일한다고 힘들었으면 저렇게 마음이 아플까. 일하는 현장이 얼마나 고될까. 참 고생하고 수고한다. 이렇게 한마디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언어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발 씻는 그 마음은 절대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상대방에게 명령적으로 지도하고 지시하고 이래라 저래라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오랜만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교구장님이 너 왜 이제 와. 이렇게 했더니 아주 목양실로 쫓아왔더라고요. 내가 지금 몇 년 만에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저 교구장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데 아휴 반갑다 하지 않고 너 왜 이제 와 이런다고 그 사람들 많은 앞에서 지난주에도 전화했는데 온다고 안 왔지 시신한 주에도 내가 전화했는데 온다고 안 왔지 너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 오늘 왔잖아 왜 왜 이제 오냐고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오늘 왔는데 이렇게 시간 내서 오랜만에 왔는데 그렇게 말하냐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교구장은 그래요 내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오는 거면 화가 안 나겠냐고 목사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죠? 상대방의 어려운 점을 얼마나 지금까지 교회 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이라도 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반갑다. 잘했다. 힘들었지. 어떻게 지냈는가. 이러면서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말하는 습관을 우리가 늘 배이면 좋겠고요. 내 행동 하나하나로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그 제자의 발을 씻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종의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나 무시하는가 싶어가지고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종인데 뭐.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시받느냐 내가 대접받느냐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상대방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가를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종사랑교회는 이제 위원회 중심으로 교회를 꾸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된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봉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인데요. 봉사의 자리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는 이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있는 자리에서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하여 한종사랑교회 직분을 받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의 발을 씻어줄 그 사역할 수 있는 현장이 있는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자기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자리가 어디 있는가 우리 성도를 위하여 아낌없이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가 살아야 될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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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